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2025 일당백 수능마스터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십수년간 운영해 왔던 이 여름 시기에 대표적인 시그니처 전범위 N제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6평이 끝나고 9평까지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되는 시간 사실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개념과 기출학습을 하셨죠. 기본기 수능 물리학을 결국 수능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기가 되는 개념과 기출학습을 최소한 3회독 정도 성실하게 수행을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3월 학평부터 6평까지는 주로 약점체크 컨셉의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 시기는 보통은 개념기출 끝나고 나서는 선별된 본인이 좀 특정하게 취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파트 보통은 유형별 그게 유형일 수도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한 특정 유형일 수도 있고 특정 단원일 수도 있습니다. 주제별 유형별 난이도별 N제. 그래서 저도 뭐 커리큘럼을 굉장히 방대하게 많은 종류의 N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반기에 제가 운영하는 커리큘럼 중에 플랜 B 시리즈가 있죠. 역학편 2개, 비역학편 1, 또는 모의고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준비에 해당하는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이나 16 트레이닝 뭐 이런 이제 컨셉이 확실한 약점체크 형식의 N제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강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름 시기에는 좀 새삼스럽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겨울방학 때 3월 학평까지를 전범위 위주의 개념기출로 끌어오다가 개념기출이 끝나고 나면 보통은 이제 봄 3월에서 6평까지의 어떤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의 시기는 특정 주제, 특정 유형을 약점체크하는, 보완하는 그런 선별된 학습을 진행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시기를 앞두고 9평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파이널 시기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무를 풉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 전에 전범위를 한 번 더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삼스럽지만 1당 100 N제는 전범위 실전 N제다. 이 시기가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범위를 고르게 한 번 훑어서 반복학습, 집중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체 입시를 개념과 기출, 기본기를 배양하는 시기, 그 다음에 약점체크, 선별된 어떤 주제, 선별된 단원 또는 유형에 대한 집중 보완 학습,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전범위 N제, 전범위 N제를 풀고 보통 여기에 이제 실무를 가져가는 이런 식의 학습이 일반적인 학습 라인이라면 이게 뭐 보통 12월에서 한 3월 정도까지의 학습일 것이었고 이게 딱 구분은 안 되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 보편적으로 3월에서 한 6월까지의 학습 보통은 이때는 이제 주제별 또는 유형별 N제를 풀게 돼요. 저도 이제 N제 라인을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집중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6평을 앞두고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파이널 시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전범위 N제를 단원별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일당백이 이제 이 단계에 해당하는 보통 7월에서 한 9월 정도 기간에 보편적으로 해야 될 물론 이제 그 시기에도 실무는 병행하는 것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바람직하긴 합니다. 제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보면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당백은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풀이에 필요한 핵심 개념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반드시 주지하고 있어야 될 암기하고 있어야 될 핵심 개념이나 풀이법 등을 실전 문제를 통해서 기출이 아니라 실전 문제를 통해서 반복 훈련하는 그런 문제풀이 강조다라는 거죠.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교제 구성은 핵심 개념을 가볍게 요약을 하고요. 핵심 유형에 대한 핵심 풀이법도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 문제는 이제 당연히 유형별로 단원별로 배치되어 있죠. 이게 실무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문제풀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갈래의 학습 형식이 존재합니다. 단원별 유형별 엔젤을 푸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전범위 모고를 푸는 문제풀이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작일단이 있어요. 이건 집중학습에 유리하죠. 집중학습 특정 유형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약점을 보완하고 점검하는 이 집중학습에 매우 유리합니다. 방학 때 이제 이런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하지만 전범위 모고는 또 요놈의 맹점을 짚어주는 거죠. 이건 이제 회독수를 늘리는데 유리하죠. 한 회차를 풀면 전범이 복습이 되거든요. 회독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 회차 한 회차 풀 때마다 교과서 한 권을 리마인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실전 감각 실전력을 배양하는 데 굉장히 좀 유용하죠.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데 상당히 그리고 약점을 진단하는데 이건 좀 진단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이거는 제가 그 진단된 부분을 보완하는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서 발견된 약점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병행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좀 완전 학습이 될 수 있어요. 문풀 학습도 이런 것들이 완전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형별 단원별로 세문화된 유형에 대한 풀이법들 기억해야 될 부분들 자료해석상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할 거고 440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제가 계속 문제를 교체하고 교체하고 트렌드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뭐 100문항을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문항으로 100문항을 교체해서 또 트렌드에 처지지 않도록 또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함과 동시에 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기출 유형들도 충분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알차게 구성을 했다라는 거 당연히 구성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본책, 강의 진행하는 그 다음에 워크북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워크북 그 다음에 정답 및 해설 그리고 이게 특장점인데 1000문항 정도의 1000여 문항 정도의 교과서 본문을 명제화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초지업 OX 워크북을 별책 부록으로 드려요. 이건 뭐 수업시간에 다루는 건 아니지만 교과서에 있는 주요 개념, 자료 그 다음에 풀이법과 관련된 아주 간단간단한 OX 문항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별도의 별책 부록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 총 4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기는 9평까지 일단 짧게 보면 9평 길게 보면 수능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실전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결국 이 시기에 상반기에 해왔던 개념 기출 그리고 상반기에 진행했던 개념 기출 이후에 실전 문제를 통한 주제별, 유형별, 난이도별 뭐 약간 어떤 특화된 N제 위주의 약점 체크 학습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좀 전체를 아우르는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어디에 학습 결손이 있는지 사실은 또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 잘하던 것도 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또 취약해지는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고루고루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실무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범위 N제의 필요성 그리고 1당 100 N제의 구성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당연히 이제 9월 모평 전에 완강이 될 거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5, 6강 정도는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통 권장하는 건 일주일에 주 2회에 한 번 들을 때마다 한 3강씩은 들으셔야 일주일에 5에서 6강 정도씩은 들으셔야 아마 9평 전에 본인 스스로 학습을 끝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어쨌든 우리는 문제 풀어야 되는데 크게 말씀드리자면 주제별 N제, 유형별 N제 물론 그것도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범위 N제를 한 바퀴는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완전 학습을 하고 싶다면 진단을 해야 되니까 또 실전력을 상승시켜야 되니까 실전모고도 병행하시면 좋다. 그건 이제 아울러서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별도로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강의로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